정부는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지에서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